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서연이 내이죠 서연이 내 서연이 불 끄세요 불 켜주세요 서연아 생일 축하해 한말씀 한마디 해야지 생일 축하 이제 몇살 됐어요? 12살 완전히 12살 내년에는 6학년이다 내년에는 6학년? 이거는 지금 서준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죠? 서준아 누나한테 생일 축하해 서연이도 누나 생일 축하해요 박수 쫙쫙쫙쫙쫙 청량해지고 와 맛있겠다 우리 맛있는 오 내가 부션네 내가 부션네